정신병원 강제 입원 50여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하윤주 양. 그녀로부터 그간의 정황을 들어봤습니다. 하지만 출국 직전 양오빠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고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. 이유도 모르고 계속 맞았어요. 그러고 나니까 양엄마랑 공방을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. 승인 때는 나의 유산폭이 각섰으면 그때 풀어주겠다고요. 어제나 믿을 수 있는 위치. 어제든 내가 믿는게 죽였어야 되는데. 내가 다 이상해요. 내가 아니었던 위치까지 rất 있었어요. 나는 하나씩 아낙서 그런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. 어제나 믿음의 모습.